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 이거 원래 작년에 이걸 원래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문장해석의 원리 너무 만족하는데요. 진짜 어려운 것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한 학생들의 수요가 정말로 많았고요. 또 하나가 EBS 공부와 연계되는 공부다 보니까 제가 새롭게 만든 강좌고요.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 강의 구성, 공부법, 정말 채화하는 복습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 학생은요. 가능하면 2등급이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은 학생이라면 2등급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80 초반은 남아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만약에 1등으로 가는 제가 하이패스라고 쓴 게 여러분들 제가 흔히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그 다음에 자기의 학생들의 고백이죠. 특히나 N수생들의 고백인데요. 제가 왜 작년에 망했는지 설명을 했을 때 마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계속 감으로 해석했다. 선생님 제가 그냥 대충 아는 단어와 대충 아는 실력으로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문제를 풀었대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뭐냐면 해석은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어순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만 외운다면 제가 감히 약속드릴게요. 하루에 30분만 오로지 해석 공부. 그러니까 단어 외운 거 빼고 문제 푸는 거 빼고요. 그래서 순전히 고난도 해석을 하루에 30분씩만 한 두 달에서 석 달만 투자한다면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얼렁뚱땅 이런 말이겠지라는 말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딱 30분만 공부 끝나고 나서 채화하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고난도 문장 해석 공부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30분만 하자 제발 해석 잡을 수 있다. 보통 제가 3등급 정도 되는 학생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좀 빨리 감을 제대로 잡는 사람이 한 달 정도 걸렸고요. 아무리 느려도 한 4등급 정도 학생입니다. 아무리 느려도 30분씩만 해석 공부에 투자한다면 석 달이면 해석은 완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 외우는 건 별개로 하고 자, 그래서 2등급을 넘어 1등급으로 가는 하이패스라고 제가 지금 붙인 거고요. 대상 학생, 2등급 학생 또는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했다면 3, 4등급, 5등급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뭐 5등급이라고 해도 만약에 후반대 학생이라면 어떻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강좌 구성은요. 최근 3개년이에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가 2018년 시험을 얘기합니다. 6, 9, 수능 3줄 이상, 제일 짧은 문장이 3줄입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다 해석하는 내용이고요. 400개가 좀 넘어요. 다 합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단순 나열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3줄 정도 되긴 하지만 그냥 계속 나열만 한 거야. 이건 단어만 알면 해석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빼고 필수 문장 300문장으로 구성해놨습니다. 강의, 그러니까 문장 강의 내용은요. 300개 문장 중 가장 어려웠던 150개 문장을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가 데이 1에서 데이 30 자, 우리 한 달 투자해서 고난도 해석이 아니라 이거 고난도가 아니었어. 너희가 몰랐으니까 고난도지야. 진짜 수업이 30일 내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끝내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각 데이 1에서 30일에 1번에서 5번 때는요. 이게 고난도, 그 중에서도 고난도를 또 만든 거예요. 자, 책 구성이 1번에서 5번은 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1번에서 15번 강의 21번에서 25번 강의 쭉쭉쭉쭉 291번에서 295번은 강의용이에요. 그다음에 6에서 10번 때는요. 채화용입니다. 그러니까 6에서 10번, 16에서 20번, 26번에서 30번 쭉쭉쭉쭉 나가다가 296번에서 300번까지는 채화용이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분명히 앞에 내용 공부했으면 채화가 어렵진 않겠지만 아주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채화가 그래도 어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Q&A 올리시면 24시간 이내에 저희 연구진이 답변을 달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묶어줘야 되는 것이며 어디에서 해석에 오류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자, 300개 문장을 무조건 한 달 만에 우리 공부를 끝내자야 사실상 300개 문장보다 많아질 거예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번 문장이 길어지면 많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자, 시간만 잡아먹다 했을 때 늘 들어오세요. 물론 이거 저희 연구실장님이 이벤트 쓴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은 안 쓰지만 다 들어오세요. 자, 뭐냐면 제일 짧은 게 3줄이고요. 우리 긴 문장은 8줄이거든요. 한 문장이 기출 문제 중에 8줄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단어만 기억나요.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육하 원칙만 기억하면 전체 스토를 다 잡은 겁니다. 제가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에 원래 나오는 내용 우리말로 한번 예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 우리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제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육하 원칙은 확실히 기억나고요. 스토리라인은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말로 예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1938년도 인천 송현동에 생긴 거북시장은 원래는 일제시대 때 군수물자를 팔던 곳에서 시장의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할머니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이랬으면 아마 세 줄 정도 나왔을 거야. 그다음 문장. 나는 어제야. 어제 엄마, 할머니와 함께 고모댁을 가고 있던 도중에 그 거북시장을 지나가게 되었고 할머니한테 내려서 이것저것 구경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며 옷빈을 사달라고 졸졸 졸랐다. 아마 두 줄, 세 줄. 마지막 문장. 엄마는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지만 할머니가 내가 이제 워낙 사달라고 뭐 갈구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결국에 사주셨다. 아마 두 줄. 지금 제가 말한 걸 우리말로 그대로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육하원칙하면 다 기억나요. 언제 갔죠? 어제. 어딜 갔죠? 시작. 거북이라는 말은 기억 못해도 돼요. 자, 이름이니까 시장에 갔습니다. 누구랑? 엄마하고 할머니랑. 무엇을 할게요? 옷빈 샀죠. 왜? 사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엄마 안 되고 할머니가 된다고 했어요. 뭐냐면 모든 언어의 공통점은 육하원칙만 기억나면 스토리안이 무조건 잡히고요. 이 수업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제가 구문 정리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길고 복잡해들 전질문 설명 다 해주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길고 복잡할 때 요약하며 읽기라고 해갖고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수식어구는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고 육하원칙만 기억하면 전체 스토리안이 잡히거든요. 이 수업이 바로 자, 우리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장해석의 원리 자, 4번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끊어주고 묶어주기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제가 구문 정리는 다 해드립니다. 싸그리 이건 어떤 업법적 요소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설명을 다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꼭 잘 해석을 했지만 머리에서 붕 뜨는 것들 있죠. 요약하며 읽기 수업을 할 거고요.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곳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는 가능하면 EBS 전에 공부하기를 추천은 드립니다. 자, 2월 달에 하기를 추천드리지만 자, 지금 아직도 혹시 기본 강자인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랑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도 해석은 꼭 잡으시라는 거 영어는 간단해요. 특히 자, 절평이에요. 100점이나 할 필요 없습니다. 1만 나오면 됩니다. 단어가 됐고 단어는 여러분들 수동태까지 읽고 봤죠? 자, 단어는 됐고 문장해석이 된다면 확률적으로 1등급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작년에도 제가 앞에서 연간 커리어라던가 공부법 설명할 때 작년에 제 제자들 실명 이름을 냈죠. 4에서 1 나온 학생 제가 실명도 됐고요. 5에서 1 나온 학생들도 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어는요.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해석하고 나서 하는 공부예요. 단어되고 해석이 되면 영어는 90%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공부법하고 복습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1강식 수강하시고요. 1강식 교재로 꼭 복습을 하세요. 각 5문제씩 채화용 문장 수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요. 데이 1이라고 하면 1번에서 5번까지가 수업용이고 6에서 10번이 채화용입니다. 1강을 끝냈으면 채화용까지 한 번만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 1강에서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강을 하고요. 제가 매주 채화용 추가 자료를 업데이트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6번에서 10번이 채화용 문장인 건 맞지만 제가 따로 추가 자료를 올릴 거야. 이것도 올 3줄 이상의 문장입니다. 그 자료까지 한 달 정도 안에 빡세히 공부하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30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자, 30분, 40분 정도 분명히 공부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길고 복잡한 문장 완전 체계가 잡히거든요. 해석하는 방식이. 자, 그 다음에 12강까지 완강을 했으면 자, 교재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수업은 ppt가 뜨잖아요. 1.5배 속으로요. 다시 한번 쭉 가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문장 구조가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3줄, 4줄, 5줄짜리 문장이 해석, 묶어주고 끊어주기야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합니다. 요약하며 읽기라는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아, 이거를 이게 키포인트의 단어들이 이 전체 내용이구나. 자, 그래서 복습하시고 채화는 EBS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장해석의 원리 그러니까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를 완강을 하고 자, 채화용 추가 재료도 공부했고 1.5배 속으로 다시 공부를 했을 정도면 EBS의 길고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만 구조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던가 또는 읽고 나서 부응적인 느낌은 절대 들지 않을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하면 EBS 전해 공부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자, 진도가 뒤로 밀려졌거나 나중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자, EBS랑 일단 한 달 정도는 같이 병행을 하시고요. 한 달 후에는 EBS에 곧바로 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기가 어차피 EBS 원래 공부할 거잖아요. 자, 뭐예요?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투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가 제가 단원컨대 여러분들 해석 실력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점수로 연결이 되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꼭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 꼭 완강하시고 복습하시고 EBS로 꼭 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